안녕, 얘들아. 시작합니다. 오늘 6월 10일. 어떤 날인지 아시죠? 정우영. 정우영. 오늘은 한국에 보이는 축구 떡가전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만드는 거예요. 정우영. 정우영. 지금 시작 전에 마카롱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수단을 떨고 있습니다. 이따 잠도 웃겨서 또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술아. 안녕. 오늘 우리 어디 가요? 치킨 먹으러. 치킨 먹으러. 아니 진짜 다들 목적석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먹으러 가는 걸 응원하러 가는 거야. 둘 다 둘 다. 저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러 갑니다. 저도요. 각자 이미지 관리. 저도요. 저도요.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제가 대박 때마다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저한테 소중한 물건이긴 한데 거의 최초봉이에요. 근데 사인이 있는데 누구 사인인가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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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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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사인은 저희 아빠가 갖고 계신 거예요. 선물을 받았어요. 축구 선수 분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진짜 너무 이거 대박템이잖아요. 짱이다. 제가 이거를 입고 열심히 오늘 우리 선수가 다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갈아입고 가겠습니다. 대박. 대박. 너무 예뻐. 나 둥근 항만 같아. 예뻐요. 뿔 어디갔어? 뿔. 뿔 하나 만들어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응원할 곳을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치킨 어니 브랜드 좋아해요? 저는요. 원래 BBQ 좋아해요. 진짜로? 진짜 대박이다. 너무 뻥 아니지? 비비큐 화물. 비비큐 화물. 저도 진짜 찐으로 비비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원할 일로 왔습니다. 오늘 악광고는 아니지만 악광고 받는 그날까지 사랑해요 BBQ. 아 오늘 수시로 사랑해요 BBQ. 아니 이 정도면 줘라. 광고 한 번 줘라. 광고 한 번 줘라. 여기 지금 저희 매장에서는 태블릿으로 주문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뭐야? 쉰내로 나왔다. 근데 사실 비비큐하면은 기본 그거지. 맞아. 그리고 난 그것도 좋아해. 아멘카 송닭. 오 그거 맛있어. 이거 신탕인데 크런치 버터치킨이 있는데 뭐 고추그림이 있으니까 너가 좋아할 거야. 여기 다 매운 거 좋아하구나. 다 좋아. 나도 고추 제일 좋아해. 크런치 버터치킨 하나 잡아. 이거 뭐야? 치즐링 칩스? 닭가슴살 칩스. 이거다. 일단 먹어볼까? 어떻게 또 이거? 고추를 먹어야 해. 맥주 빠지면 안 돼. 맥주 가자. 맥주 빠지면 안 돼. 제일 신난 거 같아요. 저는 알피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수세맥주. 나 잠깐 텐션 좀 낮춰야겠어. 좀 낮추세요 지금. 아직 축구 시작 전이어가지고. 지금 경건하게. 경건하게 술을 빨리 한 번 골라볼까? 맥주를. 언니 빨리 하고 있어. 언니 저걸 경계하고 있어. 우리 고르고 있을게.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밀 맥주 아니야? 이거 베스트랙. 나는 이거. 나는 밑에 거. 그럼 시트러스 두 개랑 이거 두 개 담을까? 좋아요. 거의 10만 원치 담았네. 오늘 그럼 잠깐 대댄치 해. 내기 해. 내기 해. 대댄치. 대댄치. 우리 이렇게 한 번. 근접한 사람이 오늘 맛있게 먹고 가는 거고. 너무 멀어진 팀은 오늘 계산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몇 대요? 검색 한 번만 해볼게요. 파라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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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으로 가야 돼요. 잠깐만. 나는 파라가이가 50매디인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안 돼? 너무 고급적 그러셨네. 우리나라는 몇이야? 우리나라? 비. 사랑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비비큐. 진짜 광고 하나 줘야 돼. 조금 더 줘야 돼. 2대0 할래? 우리 2대0하고 2대1. 비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도 우리나라. 오케이. 렛츠고. 자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거 정했으니까 봐도 되지?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우리 29위야. 29위야? 그래 우리나라 잘한다니까? 우리나라는 몇 위야? 우리나라? 너 여기 가까이 나와서 뒤로 갈 거야? 동이 아니야. 기대서 보고 싶어. 몸에 근육이 없어서. 몸에 근육이 없어서. 몸에 근육이 없어서. 몸에 근육이 없어서? 어휘는 기대 안 했어. 감사합니다. 잔 너무 예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봐봐. 여러분 축구 경기를 위하여.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저 근데. 저희 스코어 바꿀게요. 3대 0으로 바꿔주세요. 3대 0 한번만. 제발요. 3대 0 한번만. 3대 0? 3대 0? 네. 일단 한국에 2기구만 좋은 거니까. 여기 한 번 뛰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지연 씨는 어떤 축구 선수를 좋아하시나요? 솔직하게 아니면. 당연히 솔직하게 입니다. 사실. 누구 좋아. 소니 좋아하세요 소니. 숭권 먹었지. 어? 한 거 먹혔지? 우리 게임인데. 잠시만. 엄무라고 찍은 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소스 넣어드리시니까. 여기 찍어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뭐 무슨 일이야 신가는. 신박이 먹어볼까? 너무 기대된다 너 이미 먹어봤어? 엄청 버터야 엄청난다 이 시즈닝이 있어서 그치? 닭가슴살 이게 닭가슴살이야? 맛있어 나도 먹을까? 이거 대박이야? 나 이거 약간 진미채 같아 진미채는 찍어갔네 맛있어 근데 약간 오징어 같다 그치? 오징어 같네 시즈닝이 좀 잘 된 느낌이야 맞아 여러분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대한민국 0 파라가위 1위고요 지금 경기가 저희 세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서 페리코타 생각나면서 소주 한 번 페리코타 사연 읽으면서 했었는데 소주 한 번 가볼까요? 질로 갈까요? 질로 공연 이유가 자기 써보러 은연아 좀 올라올 어어 왜 나 진짜 너무 예뻐?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어떤 일진이 끝난다 했어! 지금 약간 저로의 차트인 것 같거든요! 자, 여기는! ב-sp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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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wspw.spwspwspwspw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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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영! 정우영! 우와! 길은 게 여기야!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역전의 드라마야 진짜 이게 드라마야 자 여러분 공점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급정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분 좋게 2대2 동점으로 끝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전 기분 좋으니까 제가 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축구 잘 못하리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대회를 할 때마다 굉장히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이런 자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브이로그도 한 번 담아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좋은 컨텐츠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멋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안은 stockcies! então comeston이 맞아! 요런 막인, 으악!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생각dale게 나올 때력은 र이가 실패했지만